아, 누구야. 아, 미안해요. 사람 있는지 몰랐어요. 뭐해요, 이 시간에? 인화할 게 좀 있어서. 지금요? 아, 차가 끊겨서 첫 차 때만 가려고요. 필림만 찾아서 암실로 갈 거니까 더 자요. 같이 해도 돼요? 고마워요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렇게 하면 사진이 나와요? 인화 안 해봤어요? 네. 나 여기 동아리방에 신입세 관용인 이후로 처음 와봐요. 사진 동아리 왜 들어왔어요? 영진 오빠 꼬시려고요. 왜 찾는지는 안 물어봐요? 불만의 사정이 있겠죠? 생각보다 시시하더라고요. 집착쩔구. 음? 완전 마법사 같네? 근데 왜 이 새벽에 이걸 하고 있어요? 조용해서요. 일출도 볼 수 있고. 이름이 뭐예요? 환영회 때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. 박성준이요. 성준. 나는 이현아예요. 이미 영진 오빠가 미친년이라고 하도 욕해서. 뭐 할 수도 있겠지만. 부정 아니에요? 팩트니까요. 하. 대박. 다 인물 사진이네. 사람 좋아해요? 글쎄요.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. 원래 그렇게 심각해요? 제술 나갈까요? 다시. 네.